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프린팅이 너무 예쁜 시원한 실탯면 소재 티랑 그리고 한 5부 정도 되는 라인이 너무 예쁜 데님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. 이제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지금부터 계속 한여름까지 깔끔하게 코디하시기 괜찮을 아이템이라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. 이 티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박스핏 제가 통통 66이잖아요. 통통 66이고 어깨 가장 넓은 부분이 42,3 정도 되고 여기가 그리고 가슴 둘레가 한 95 정도 될 때도 되게 박시해요. 보시면 박시한데 실탯면 소재고 또 소매가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부하게 퍼져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이게 실탯면 소재라서 굉장히 부들부들해요. 그러니까 일반 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실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덜 터덜 터덜하게 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시원하고 깔끔하게 연출하시기 좋고요. 이 면 티를 왜 올려드리냐면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왼쪽 가슴에 이렇게 하트로 영문 나염이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. 귀여운 포인트가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흰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짠!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모던한데 우리에게 맞게 좀 귀엽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데님이랑 연출했는데 뭐 플리츠, 스커트나 팬츠 뭐 다 괜찮을 걸로 편안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찔러놨는데 길이감이 되게 좋아요. 이게 한 총장이 한 71리 정도 되는데 Y존 충분히 가리고 힌라인도 충분히 가리는 길이감에 옆트임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셔도 딱 우리가 좋아하는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길이감, 제일 안정적인 길이감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출이 되는데 되게 예쁘고 귀여운 이런 하트 포인트 때문에 기분 좋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. 컬러는 제가 입은 일단 화이트라고 하고 핑크 너무 예쁘고 그린도 너무 예뻐요. 다 예쁜 컬러라서 그냥 일반 면티 우리 편하게 좀 데일리로 잘 입잖아요. 근데 뭔가 조금 기분 전환되게 아주 작은 요런 포인트들로 조금 기분 좋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꼭 드려보고요. 소재도 너무 좋고 전체적인 핏은 우리가 입었을 때 박시 핏이라서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걸로 추천드려볼게요. 그리고 요 데님을 소개해드릴게요. 반바지는 올해 이제 요거까지만 보여드릴 건데 좋아요. 일단 뭐가 좋냐면 프리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진행하고요. 엠 미디움에서 라지, 엑스라지 초반 입으시는 추아님들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허리둘레가 85고 힙둘레가 100이었을 때 약간 낙낙하거든요. 보시면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이렇게 많아요. 느슨하기 때문에 충분히 배둘레 상대적으로 종아리가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또 좋은 건 이렇게 다리미 선이 들어가 있거든요. 앞뒤로 다리미 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하게 보여진다는 장점. 그래서 한여름까지 편안하게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오브 반바지를 즐겨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. 워싱은 중청 미디움 워싱으로 워싱감도 되게 예뻐요. 제가 데님 많이는 안 올려드리지만 저는 좀 클래식한 데님을 좋아해서 꼭 이 컬러감은 예쁜 걸로 올려드리는 거 주아님들도 잘 아시니까 그렇게 구입하시면 이렇게 구입하시면 캐주얼하면서 예쁘게 한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걸로 추천드려볼게요. 추천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